유럽에 이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글로벌 통화 긴축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진 않았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하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1월 FOMC 종료 직후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12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80%로 점치며 3회 연속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가에선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연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도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유력해지면서 채권 시장으로 흘러갔던 자금들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의 발행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73%로 추락하는 등 채권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증시의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실제로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기준선인 20보다 낮은 16.87까지 떨어지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월가 일각에선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했던 기술주가 연말 강세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선 파월 의장과 월가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이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